안녕하세요 덕추리입니다. 안녕하세요 덕추리입니다. 안녕하세요 덕추리입니다. 오늘의 몰래카메라 콧뼈가 부러졌어요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이거 혹시 죄송한데요. 혹시 그..뼈 부러졌나요? 괜찮아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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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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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죄송한데요. 아까 넘어졌는데.. 혹시 콕콕이 부러졌나요? 제가? 괜찮아요? 어.. 어.. Thai.. 아 Reddit. ri 하는 강릉.. verst fondo, 도구.. 고소한 공개 고소한 공개 고소한 공개 네, 고소한 공개 고소한 공개 고소한 공개 고소한 공개 혹시 코가 뿌려졌나요? 피나요? 보여줄 것 같은데? 깜짝이야 모욕하면 덕출이 저기 혹시 죄송한데요 제가 아까 넘어져서 그러는데 혹시 통화 불어졌나요? 아니요 콧벽이 같애가지고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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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놀라게 있어요 지금 유투브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아 알고 있었어요? 아 알고 있어서 무서웠구나 네 이거 라면이에요 라면 아 라면 따라지니까 야 이거 여기 떨어져가지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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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